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회로 관련 기본 용어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를 잘 알면 회로가 보입니다. 용어를 잘 이해하면 회로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회로는 지금 굉장히 간단한 회로예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예쁜 그림으로 보였는데, 저 여기서는 그냥 그릴게요. 여기 건전지가 하나 있어요. 1.5V짜리를 시중에서 하나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구도 하나 샀어요. 전구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터도 하나 샀습니다. 직류 모터,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단자도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사서 여러분들이 전선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회로 중에 비교적 간단한 회로가 하나 구현이 됐어요. 자, 이제 이 용어를 정리하면서 여기에 숨겨진 이 용어들을 정리하면 이 회로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 회로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회로를 꾸며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이 전구에는 당연히 빛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죠? 흔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흔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여기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기가 통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전기가 통해라는 말, 이 전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기를 이 회로에서는 전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체가 갖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하고 동의어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가 뭐니? 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기라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전기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번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썼어요? 기운, 이렇게 썼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멋있는 의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전기가 뭐예요? 번개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 전하를요, 이 번개의 기운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우리한테 어떤 직관력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 회로가 구성이 됐을 때 여기 전기가 통해 이런 말을, 이걸 바꿔보세요. 어떻게 돼요? 번개의 기운이 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번개의 기운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켜지는 거고 번개의 기운이 모터를 지나가니까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바로 이거를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물체가 갖는 전기예요. 그러니까 물체라는 것이 이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부품들이 전부 다 물체 아닙니까? 그럼 이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번개의 기운, 그게 전하고 이 전구나 모터가 가지고 있는 번개의 기운, 그것이 전기 혹은 전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 회로에는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런데 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전기를 가지고 있는 실체가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이거는 여러분 저학년 때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뭐가 돌아다녀요? 뭐가? 전자가 돌아다닌다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전하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가 그 물체가 갖는 번개의 기운 자체를 전하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런 전기를 가진 입자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